중단하세요 중단하세요 저희 성도들이 곤면하고 갑니다 중단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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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양 목사님이 계속하면 오늘부터 우리는 시작입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인터넷에서 주옥순을 쳐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 비정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죄송합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이 자익의 편에 서서 지금 정관 목사를 죽이는 것은 바로 자익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 그만하시고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나 안양 목사님이 마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할 거니까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